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영상이 남아있을까요? 사건날이 마지막 영상이면 남아있을 거예요. 새로 입력된 정보가 없으니까. 빨리 떠내! 떠내면 피해자니까 빨리 떠내! 정말로 못 뛰어! 우리의 변호사! 우리의 변호사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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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서진이었어요. 유세기 씨 죽인 사람. 미쳤어? 미쳤어요? 대체 왜? 왜! 저렇게 유니 씨를 죽이고 나까지 없애려던 거예요.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. 주단태하고 천서진이 공주였을까요? 아니요. 주단태는 자기가 유니 씨를 죽인 걸로 알 거예요. 그렇다고 그 인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유동필을 압박하려고 유니 씨 시신을 이용하고 유니 씨를 두 번 죽였으니까. 우리 은별이가 저걸 다 본 거예요. 그래서 진부동한테 양을 구해달라고. 천서진이 우리 은별이를 지옥으로 버렸어요. 절대 용서 못해. 절대! 저들도 지옥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. 노! 노!